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증인 프로듀스의 이충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보시고 돌아가셔서 꼭 좋은 평점, 별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감독님과 배우 분들 모시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증인에서 연출을 맡은 희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주말, 저희 개봉 첫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 역할을 맡은 희한기입니다. 오늘 무대 인사 첫 관위인데 이렇게 또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면서 즐겁게 힐링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말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귀한 시간 저희 증인을 선택해서 극장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이 아무리 보시던데 지울에는 소녀가 던지는 수녀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또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런 증인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같이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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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